만약 우리 다른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우리 서로 만남조차 못할텐데 어쩌다 우리가 함께해야만 했던 걸까 미안해 이제 13개나 되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었어 언제 검사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는거 보니까 초희비바이러스인가 봐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돼 일단 피해자들의 감염 경로를 찾아보는게 급섭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거라면 진짜 큰일이에요 추가피해자들이요? 전부 고열에 오심과 구토가 심합니다 추가피해자 3명이라며 잠깐 사이에 3시도 늘었어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